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이 인요한 씨 권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다마는 인요한 씨가 의사지 않습니까? 연세대 의대에 계셨던 의사지 않습니까? 인요한 씨가 뭘 정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것도 한국 정치에 대해서. 현실 정치를 경험해 본 사람이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패배를 했다. 뭔가 속재양을 찾아야 된다. 속재양을 찾는데 가장 좋은 것이 국민의힘 내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을 쇄신해야 된다. 찾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프레시한 사람들이 인요한이니까 인요한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앉혔다. 그래서 별 이야기를 다 아는 거죠. 여기 경우도 여러분들 정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문제의 핵심과 전혀 없는 데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장구치고 여러분들 북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힘당이 2024년 총선에 대패하는 명분을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산주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대통령도 움직이고 국힘당도 움직이고 인요한이도 움직이고 다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은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그냥 물고기인 겁니다. 보여주는 것만 보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또 이제 다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또 인요한이 잘한다. 인요한이 뭐 집안이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룰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눈이 가리는 거죠. 이 사람이 뭘 압니까? 집안에 대해서. 의사하던 분이 뭘 알겠어요? 그럼 누군가 이제 직원 거리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내를 짜주고 어떤 발언을 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인요한이 동일 지역 삼선 초과 검지 검토. 누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줬는지 같은 곳에서 삼선 초과 검지 검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지금 나오는데 당장 여기 보니까 삼선 지역구 이동을 띄운 인요한. 그러면은 국민의 힘이 텃밭처럼 여기던 지역구를 빼앗기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선무당을 불러다가 정치의 핵심을 부탁하는 거가 얼마나 우섭습니까? 정치판을 잘 아는 원로 같으면은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 인체를 다루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냥. 일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에 대한 정직한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피해야 되니까 모두 다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뭡니까? 2024년도 총선에 국힘이 대패할 수 있는 모든 기반 정지작업을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라는 것은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가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선관위가 여러분 제공한 그런 표본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작이 되고 여론조작을 가지고 여러분들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그것에 맞추어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지금? 여덟 번 그런 짓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개그도 아니고 코미디도 아니고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맨정신으로 보기 힘든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공상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딱 만들어진 그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2024년도 더블당 여러분들 압성 선관위가 여러분들 주도하는 선거 범죄에서 더블당이 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시나리오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움직이고 국민들 그냥 가두리 양식장의 이름들 갇힌 이런 물고기처럼 보여주는 것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다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대통령도 협조하고 김기현 국힘의 당대표도 협조하고 홍준표 시장도 다 협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 눈에는 그렇게 다 보이거든요. 한 6개월 정도 남진 남은 그 시간까지 그냥 승리를 확보하기 위한 큰 그림 속에서 모든 것이 졸력하라 하는 겁니다. 삼선 지역구 이동을 띄운 인요한 지역구 빼앗기면 누가 책임지나 이 옆에서 누가 여러분들 이렇게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움직이는지 알 수 없지만 김기현 씨도 참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한심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언론이 이제 그게 탁 또 맞추거든요. 한번 보시죠. 한 언론에서 떼았는데 혁신을 푸른 눈 인요한에게 맡긴 국힘당의 고육직족. 맛없는 식당이 간판만 바꾼다고 손님이 오나. 맛없는 식당이 아니거든요. 선거를 조작해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본질과 핵심은 다 눈을 돌리고 거짓 여러분들 문제점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식당에 손님이 떨어진 이유는 1차 음식 맛에 있는데 그 음식을 바꿀 생각은 않고 간판만 바꾸려 하니 어떤 손님이 그 식당을 다시 찾으러 올 것인가. 마치 암종량에 파스를 붙여놓은 형국과 같다. 이 마지막 문장은 뭐 설득이 너희 있겠네요. 암이 걸렸는데 파스 바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는 조작을 해서 여러분들 격차가 그렇게 났는데 당정쇄신을 하면 좋죠. 당정쇄신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노하기보다도 제 눈에는 6개월 남짓 남은 그 2024년 총선에 특정 세력이 원하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체 기획 가운데 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전체 기획 가운데 한 부분이 여론조작이고 한 부분이 분위기를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2021년도 6월달에 이준석이 여러분들 국힘당 당대표 만들 때와 똑같은 짓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국민들이 뭐 어리석으니까 그냥 쏘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더블당이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에서 압승할 수 있는 모든 플롯 선거 조작 시나리오에 따라서 김기현 이나 윤석열이가 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미 시작된 총선 압승을 위한 기반정지작업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 기반정지작업의 일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그 엄청난 사전투표 투표자 수 강서구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약 35%의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을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그거를 깔아뭉겨야 되니까 엉뚱한 이유를 이렇게 이런 제기를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라를 끌어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다 조리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김기현이라는 사람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기반정지작업의 일환인 거죠. 그게 눈에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재명 씨가 지금 피의자여로 걸린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ANG